음 좋았죠? 갑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서 revolution 이라는 단어 되게 쉽죠? 혁명 혁명 엄청 쉬운 단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얘에요. 혁명 근데 여기 단어를 보시면 자 이제 수능으로 가시면 얘는 반란하다 반란하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긍정적이죠? 혁명. 얘는 반란은 부정적인 거에요. 그치?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야.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 잘 보세요. 접도와 리를 빼볼게. 그럼 불러가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불러가다. 자동차 잘 불러가는 자동차 이름. 외제차 이름 중에서 시작. 볼보. 사운드 변형법칙. 공이죠. 공. 결국에는. 그럼 얘는 반대로 굴러간 거에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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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접도는 반대. PD님 위하도 해군 아시죠? 이성계 위하도 해군. 반대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혁명한 거에요. 혁명.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반란이었겠죠. 그렇죠? 고려 쪽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반대로 굴러갔다. 좋게 말하면 혁명. 나쁘게 말하면 반란. 됐습니까? 레볼루션. 여러분 레볼루션 아니니까 리폴트가 나오면 당황하거든. 얘 뭐가 돼? 시작. 다른 단어가 아니라 뭐가 돼? 시작. 반란하다. 얘는 혁명하다. 되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수능. 얘는 내신.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는 또 Hol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신성한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신성한? 근데 이 단어가 Hello라는 영어로 나오셔야 돼요. Hello. 얘가 영어로 동사 신성케하다야. 신성하게 하다. 이렇게. 그럼 이 단어가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되면 Hello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신성한. 됐습니까? 그럼 철저히 비슷하죠? 사운드 편형. 근데 여러분 알겠습니다. 얘가 나올 때 얘 됐어. 근데 봐봐. 얘네 둘을 헷갈려요. 얘는 구멍인 건 아시죠? 구멍. Hole. 구멍. hole. 그럼 얘는 뭐냐면 얘를 받는 거야. 얘는 얘를 받는 거야. 얘는 뭐예요? 시작. 구멍이 움푹 파인. 구멍이 파인. 그래서 약간 의역하면 우묵한. 우묵한. 구멍이 움푹 파인 우묵한. 이런 뜻이에요. 우묵하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봐. 얘하고 얘를 알고 있으면은 수능으로 하면 Hello. Hello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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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데이. 됐습니까? 그럼 헷갈리지 않으시죠? 아. 근데 A가 들어가. 얘는 오고. 발음이 할로윈. Hello. 할로윈. 할로윈. 확인해 보시고요. 됐니? 좋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시 한 번. 성공하면 뭐야? Revolution. 혁명이죠. 됐습니까? 실패하면 뭐야? Liberty. 반란입니다. 그럼 혁명하다라고 발음할 때. 혁명하다라고 할 때는 Revolution 9s. 이렇게 되니? 혁명하다. 얘는 반란하다. 얘랑이랑 헷갈릴 이유도 없고 얘가 나왔을 때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라 여기에서 확장 언어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Holy가 신성한. 할로윈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Hello. 뜻이 뭐가 돼? 시작. 신성쾌하다. 신성한. 옆으로 갑니다. Holy. 구멍. Holy. 뜻이 뭐가 돼? 시작. 구멍이 움푹한. 우묵한. 좋았죠? 안녕 Mayor. 2017년. 100US"...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